네, 너무 잘 하시는데요. 사람들이 꽤 있네 네 정말 많이 따뜻해졌죠 저한테 무슨 냄새 나지 않으세요? 아니요? 무슨 냄새가 나요? 제가 막 빨리 올라와서 너무 더워서요 땀을 많이 흐르는 것 같아요 떡볶이도 드실래요? 드시고 좀 먹어볼까요? 밀가루 떡볶이에요 술 드세요 네 너무 좋다 사람이 이렇게 술도 좀 먹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죠? 여배우라는 거 참 순수해 보여요 맞아요 진짜 순수하세요 잘 됐네 이제 바로 시작하나요? 네 바로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가 이거 다 먹었죠? 네 이거 다 먹어요 잘 먹었죠? 여러분 너무 잘 먹었나요? 한국어